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누우있는데 똥지가 옆에 와서 눕길래 입을 덮어줬어요 너무 귀엽죠? 세상에 사랑스러워 흐흫 헉 미안해 흐흫 그걸로 그런게 아니라 미안 귀여워서 하나 만져본거야 흐흫 흐흫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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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굽게 안 굽게 자, 귀 잘 자 우리 꽁치 잔데요 여러분도 잘 자요 굿나잇 축하해 굿나잇 투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